제가 갤러리 운영한다는 소식은 영상으로 한 두 번 정도 올렸었죠. 그 갤러리, 갤러리 유진목공소의 2월 전시 소식입니다. 전시 제목은 분홍이고 김지혜, 한수정, 황소영을 초대한 3인전입니다. 작품 설치는 전시 개막 이틀 전에 한 4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다 완성했어요. 저희 갤러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운영진 가운데 전원 목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수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 기획전의 관건인 분홍이 뭐냐. 우리가 작업을 접하는 첫 번째 표면이 있잖아요. 그게 색채이기도 하고 그 무엇이기도 한데 공통된 색채, 분홍색을 쓰는 작가 3명을 고른 게 이번 전시 기획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색은 언어나 수리를 넘어서는 어떤 직관의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좋은 미술품은 어떤 해석보다는 작품의 표면을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완성도가 직감되는 경험측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미술판에서 보통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점들의 내용은 되게 이런 거거든요. 관념적인 화두를 던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수사법 이걸 제목으로 달고 그거하고 특별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은 여러 작가들을 모아놓은 게 기획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기획전의 약간 환멸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홍은 시각적으로 단번에 각인되는 어떤 분홍색을 공유하는 새 작가를 통해서 미술의 촉각성 혹은 인체 감각의 연장으로서의 미술 혹은 에로티즘 혹은 장식가치 이 네 개의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거나 아니면 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갤러리 유주목공소의 앞으로의 기획도 표면적인 어떤 키워드를 던지고 그걸 통해서 전시를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대작가 한 명씩 좀 설명을 해보죠. 김지혜는 도예품을 내는데 도예품이 아주 부서질 듯이 아주 가녀린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만지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촉각성을 굉장히 드높은 작품을 합니다. 이 김지혜의 도예품은 단번에 얘가 뭘 재현한 거지 잘 알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홍색 점액질로 번들번들 거리는 도예품이어서 내장 같기도 하고 여성기 같기도 해요. 이런 모호함 때문에 어떤 신비감을 주고 이 작품이 에로티즘하고 연관이 있구나라는 심증을 굳게 해줍니다. 한수정의 작업 개분은 일관되게 시각재현을 구사하는 다양한 구사법 이게 한수정의 이제까지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전시, 분홍색하고 연관성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들어가게 되느냐. 한수정이 바로 이번 전시에 어떤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분홍색과 연관성이 있는 여러 작가들과 모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이거 괜찮겠는데 싶어서 이 전시가 기획됐거든요. 한수정은 꽃을 그립니다. 그런데 꽃이 완성된 꽃이 아니라 듬성듬성 여백으로 남아 비어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구성 요소만으로도 관객들이 꽃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작업이 한수정의 꽃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소영. 황소영은 요가 강사를 부업으로 할 만큼 요가 생활이 아주 내면화된 화가인데요. 요가를 통한 어떤 인체 체험을 평면 회화로 연결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술의 촉각성 혹은 인체 감각의 연장으로서의 회화라는 주제하고 연결이 많이 있고요. 산수화가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산수화를 잘 들여다보면 현대적인 광경들이 보일 듯 말 듯 숨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과감한 붓질로 분홍색 풍경을 갖다 만듭니다. 이번 전시는 부대행사가 있어요. 황소영이 요가를 잘하기 때문에 부대행사로 전시 기간 내내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서 갤러리 내부에서 요가 클래스를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충 이렇게 작품이 있는데 일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황소영의 요가 클래스 무료 강습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유진목공소를 치게 되면 거기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유진목공소의 2월의 새 전시 분홍은 김지혜, 산수정, 황소영이 참가하고 2020년 2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갤러리 유진목공소에서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